안 입을 것들을 다 정리해야 돼. 두 개. 뭐야? 가차, 큐빅이잖아 이거. 오오. 지금 투비도 있고, 토끼 잡아와가지고. 이것도 좀 아끼는 거야. 또 갖고 있겠습니다. 기본템은 있어야 돼. 이거 절대 안 팔죠. 내가 아끼는 거. 이건 못 팔겠어. 내가 신을까 그냥. 왜 이렇게 다 팔기 싫지? 플리 마켓의 의도가 그런 거잖아요. 사이즈 안 맞아서 못 입고 싸게 싸게 팔아서. 음악을 만드는 거지, 그걸로. 그리고 팬들에게 보답. 이거 스윙스 형이 준 건데 팝니다. 이거 스윙스 형 꺼는데 그냥 팔아. 스윙스 형이 옷 중. 아주 힙합한 사람들 힘들어. 힘들어 아주 그냥. 아, 스윙스 너무 힘들어. 상관없어요? 그냥 팔아. 안 입어요, 내가. 나 안 맞아가지고 팔고 싶은데. 그리고 나 안 맞거든요. 이것도 내가 안 맞아. 싸게 팝니다, 이거. 팝니다. 팝니다. 이거 팝니다. 다 팔아. 옷이라도 몇 개 갖고 와볼까? 이런 거 알아? 플리 마킨 느낌 난다. 이렇게 신발 여기다 넣으니까. 이거 가실래? 와, 진짜 많다 근데. 이거 어떻게 다 팔아. 이거 갖다 팔까? 근데 좀 약간 인테리어용 아니에요? 그럴까? 그냥 놔둘까? 팔까, 이거? 누가 안 돼요? 플리 마켓. 앞에. 아, 대박. 또 할 말이 많지, 여기가 가면. 스윙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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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. 이거 진짜 명반. 명반. 진짜 명반이에요. 스윙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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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친분 있으세요? 아니. 근데 어떻게 받으셨어요? 내가 가서 받았어. 스윙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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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깐만.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어디 갔지? 아, 거기 있네. 오, 여기 있다. 기디보이. 하트? 뭘까? 하나 보내주세요 하면서 우편 배달원분이 쓰신 거 아닐까요? 알아? 알죠. 스윙스 지은. 여기까지 읽었어. 너 안 읽었어. 하나 읽어볼까? 짧은 거. 한 구절 말씀해 주세요. 사람들은. 나는 건. 위험. 김정. 김정. 갑자기. 안 되겠어. 아실래? 어? 아니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편지점을 줘야 되나? 편지점을 줘야 되나?